피사님들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요. 왼쪽, 가운데, 오른쪽 순으로 셋, 둘, 하나 좋습니다. 가운데 둘, 하나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셋, 둘, 하나 이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F인데 오른쪽 셋 더 바라봐 주시고요. 귀엽고 사랑스럽게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. 셋, 동사다운 여유로운 포즈 셋, 둘,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. 역시 셋, 둘 귀엽고 사랑스럽게 하나, 좋습니다. 손 인사 가볍게 좋습니다. 왼쪽 조금만 카메라 셔터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. 오른쪽, 셋, 둘 하나, 좋습니다. 뭔가 지금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날타로운 자, 좋습니다. 가운데 셋, 둘 하나, 오른쪽 셋, 둘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좋습니다. 왼쪽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. 자, 왼쪽 셋 오른쪽도 셋 둘 하나, 좋습니다. 하나,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자, 셋 둘 둘, 하나 네, 바라봐 주시고 팔짱을 또 껴주셨어요. 가볍게, 좋습니다. 셋 둘 오, 좋습니다. 하나, 좋습니다. 자, 그대로 몸을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? 자, 셋 둘 하나, 좋습니다. 가운데로 바라봐 주시고요. 아,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으십니다. 감독님 죄송합니다. 예, 자, 셋 둘 하나, 그대로 오른쪽 하나, 그대로 오른쪽